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더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인력이 검찰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봤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봤습니까? 아까 법률 판단을 받아야 할 단계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기관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를 통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체적 진실은 뒤로 가고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그 입장 변화가 없으시죠? 그렇게 지켜봐왔던 제 의견과 소견을 말씀드리고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는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통화 기록 이미 다 드러난 것이어서 새롭지는 않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질의 시간 무려 한 5분 열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지난해 7월 30일 오후 5시 51분 김영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18시 오후 6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역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6시 21분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7월 31일 통화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46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합니다. 오전 9시 51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번호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정오 34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56분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1시 36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2시 7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3시 18분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종훈 대령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5시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8시 55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8월 1일은 딱 한 통이 있었군요.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오전 11시 24분에 전화합니다. 8월 2일 이날이 가장 바빴습니다. 대통령실이 돌아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시각이 12시 7분 12시 14분에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12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재차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32분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2시 48분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죠.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세 번째 장관을 찾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 2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그리고 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1시 3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시 42분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1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은 유재훈 관리관에게 3시 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3시 17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3시 4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려 3분 36초 동안 전화가로 통화합니다. 4시 16분 이시원 비서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19분에도 이시원 비서관은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4시 45분 유재훈 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4시 45분 거의 이어서 이시은 힘드네요 읽기도 이시은이 유재훈에게 4시 46분 유재훈이 이시원에게 그리고 4시 59분 국가안보실 보좌관실로 mbc에 보도된 그 800번호로 유재훈 관리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5시 20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5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갑니다. 이래도 실체가 없습니까? 이래도 특검 안에도 진상규명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네.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전후에도 저도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던 것을 좀 의원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7월 12일 북한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되고 18일 미군 병사가 JS의 견학 중에 월북한 사건이 있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고 또 순직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젠벌의 사고가 있었고 국방 혁신 2차 회의가 있었고 유엔사령부 간담회, 한미일 캠프 데이블 정상회의, 한미연합연습 등 비서실장님 아니 이렇게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과의 통신, 통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태도가 저래도 되나요? 실장님,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상세하게. 주로 답변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통화 기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 또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당시에 집중됐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입증하시려면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청화 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통화 기록이요? 통화 내역을 제출하시면 통화 내역이요? 통화 내역은 통화 내역은 통화 내역은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비서실장님,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 받을 때 다른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을 임하겠습니다. 노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